아잉! 프리티의 시작!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지금 뭐 보고 계세요? 승통산부일까요? 승통산부일까요? 이거 마마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재미있게 보던 시트콤인데 요새 유튜브에서 유행하더라고요. 재밌어요? 아 그건 그렇고 지금 어디 가세요? 포토필드 포토필드 왜 가요? 어? 뭐 살아! 뭐요? 뭐 살아가요? 뭐 살아가요? 뭐 살아가요? 네! 시작! 다음 학교가 거기서 개학이에요! 개학이에요! 섭섭해요! 이제 새학기랑 필요한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운동화로 사러 갈 겁니다! 운동화가 좀 중요하죠? 학교 매일 신고 다녀야 되니까 체육시간에도 필요하고 네네네 특히 분들 새학기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! 그러면 저는 운동화 사러 갑니다! 안녕! 엄마가.. 좋아앙 나의 끝! 오빠는 재밌게 걸까? 어떻게 memorial가 안 돼? 우리까지 여행이 안 돼? 우리까지 여행이지 우리까지 일괄 낭대로 마이ap 우리까지 여행을 중력해? 네가 오고 우리만 해도 될까요? 우리까지 여행이 안 되나요? 우리까지 여행이 안 돼! 우리까지 여행이 안 돼! 우리까지 여행이 안 돼! 운동화 보러 가기 전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소리 난다 그쵸? 너무 예쁘죠? 이거 완전 탐나는데? 이거 사서 먹을게요 네? 이거 사서 먹는다고요? 아니 근데 신발 사러 가야 되는데 무슨 슬라이머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신발 사러 갑시다 자 신발 사러 갑시다 나 이거 치즈 데워가지고 무지개 토스트 만들 거예요 넙! 넙! 15,000원 좋았다 고기 내가 다 듣는 건가요? 고기 이거 애스타가 사고 싶은 건데 두 분이 돌아다니는 다 풍절이래요 새 학기라 많이들 사셨나 봐요 도둑 넌 너무 잘생겼어 아참이도 너무 잘생겼어 아참이도 너무 잘생겼어 아참이도 너무 잘생겼어 그래야 찜색이 없고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게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? 이것도 예쁜데? 이렇게 필라 있는 것도 그냥 이거 하자 마와볼게요 그래도 안 먹으세요? 이거 진짜 예쁘다 태권만 핑크색으로 입는 거면 똑같은 거예요 그쵸? 똑같은 건데 이거는 핑크색이 들어있는 거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예뻐요 아 괜찮은 거 같은데? 다리 금방 크니까 5mm 더 큰 걸로 한번 신어볼게요 예쁘다 어때 예뻐요? 왜 들어요?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유형아예요 그쵸 저게 저게 서서 또 봐봐요 지금 보니까 저게 좀 더 편할 거 같아요 25 그럼 이거 볼를로 셀까? 대비한 4만원 오늘 카드를 16000원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산 금방이요? 너무너무 받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 마음에 드세요? 그럼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오 예뻐요 예뻐 하얀색 신발 하얀색 신발 이건 무슨 소리죠? 하하하 하얀색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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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